룩랩 타이밍 짠 룩랩 타이밍이었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체마 찍으면 되겠지 못 찍으면 사퇴해야지 아 못 찍으면 아니 공약 빡센데? 룩 타이밍 오! 쓰는구나 하도 안써가지고 이츠인데 안쓰지? 아아 로빈 가고싶다 아 감질나 지금 상황이 뭔가 게임이 좀 심각할 정도로 불안하네 이번엔 굳이 11원을 주네 이러면 발도 확 뚫렸다 나 이거 풀감신에다가 롱스포 두개 사는 순간 나 카요 나 카요 너무 깊은데 와 게임 장난 아니네 위판이 거의 뭐 탈론의 정석 같은 판 아닐까 사실상 성장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고 군 당시에서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거 교정 같은 거 다 웬만하여 참여해가지고 또 주워먹고 그나마 시즌 14에 거의 정석과 같은 플레이인 것 같은데 그나마 시즌 14에 그나마 시즌 14에 또 역으로 상대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 항상 탈론의 포지션의 기본은 상대의 뒤 상대의 반대쪽 우리 본대의 반대 이게 제일 좋아요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너무 깔끔했다 이 펌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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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굿! 짠! 룸랩 타이밍이었습니다. 안 죽겠어. 해머폭이라. 룸랩 타이밍이었습니다. 어플 짱 빨라. 아 아깝다. 오! 와 나이스. 웰십 딱 나온다. 와 진짜 다행이다. 이게 타월로 넘겨지네. 오버. 아. 왜 이거 다 봐주지 그냥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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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식으로 안 버텨죠. 너무 아깝다. 아. 소울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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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능. 아. 아. 야 이거 한다 해보지? 어? 그치 해야지 하하 이 라인을 어떻게, 이거 대포 라인인데 이걸 어떻게 안 먹어 무조건 먹지 이길 만하려나? 아 근데 미니언도 있어가지고 아 끝 아이고 기사님 반갑습니다 응 완두영 안 왔어도 딱 쿨 돌아서 이긴 했겠다 갈하월식 딱 쿨 돌리니까 얘기일 만하네 다 아니라 그냥 이래 공 맞았으면 죽어낼 공 맞았다고 생각하면 진작 낯주거든요 글쎄 아아ㅏ아아악 어 나이스 가라 가라 월식 야무준데 아 야 이번 III까지 내가 이길 수 있는то 레이리언 닉다른IV내에게 기회를 줘 1대 1 할수 있는 나랑 와 근데 이 형 택한 데 앞에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남중 싸네? 이네레는 스몰이더 이긴 쟤밖에 없는데 그래서 못가다 어허허허 쟤기 죽어? 뭘 이겼어? 오오오오 너이스 아 근데 레디 형이 야무지다 진짜 아니 레디 형이 개고수인데 아까 후파티야? 레디 형이 아까 두고 있는데 개고수야 어? 이게 안식히네? 뭐 있었죠? 처음에 차치였습니다 바이오스 슬롱 슬롱